저는 이렇게 산업을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종목을 선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자 그러면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우리나라 세계경제 규모가 지금 한 12위권이죠. 11위, 12위. 2020년도 경제재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10위권. 뭐 좀 달라만 9위 안에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대요.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라고 쳐요. 규모가. 그런데 자동차, 자동차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죠.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? 첫 번째,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1년에 한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가 팔린답니다. 전세계, 전세계. 글로벌 자동차 마켓이요. 그런데 그중에서 현대기아차가 한 700만 대에서 700만 대 내외. 많으면 800만 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 약 10% 정도의 생산을 현대기아차에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전세계 시장이 한 8천만 대 가장 낙관적으로 보자고요. 8천만 대 중에서 한 대당 작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하니까 한 3천만 원 치자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. 그러면 전세계 시장이 2,400조예요. 2,400조. 그런데 그 2,400조 시장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딱 세계 상위권 기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엄청나죠? 우리 민족이. 두 번째, 반도체 시장 보자고요. 반도체. 반도체 시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500조 된다고 합니다. 500조. 그런데 거기서 1위 하는 기업이 인텔, 그 다음에 삼성, 하이닉스가 2등, 3등을 하는데요. 삼성이 지금 2위로 반도체 500조 시장에서 얼마 차지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? 약 60조를 차지한답니다. 60조. 60조면 한 10%가 좀 넘는 거죠. 500조를 봤을 때 한 12%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셀트리온과 관련된 것. 전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?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대략 한 300조 된답니다. 300조. 그런데 우리 전통 대학사들이 그 시장에 전혀 진입을 못했죠. 우리나라가. 이 셀트리온이 나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지금 이제서 시장을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, 삼성은 CMO로서. 그렇죠? 그런데 모든 언론, 증권사에서 CMO가 최고라고 또 계속하고 있죠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. 자녀분들이 있어요. 뭐 문과, 이과. 요즘에는 취업 때문에 이과를 많이 가잖아요. 그렇죠? 공부를 자녀가 잘해요. 아주. 학교에서. 그러면 어느 과를 선호하십니까? 대학교 가는 거. 당연히 의대, 약대, 치대 이거잖아요. 그렇죠? 그 다음 아래가. 지금은 다 통합되지만 저때만 해도 전자공학과, 컴퓨터공학과. 20계열이라고요. 그렇죠? 취업이 되니까.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, 삼성반도체, 삼성전자는 세계 탑 순위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보다도 더 머리가 좋았던 의학계열, 약학계열 갔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없을까요?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진입하는 산업인데요. 그거는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제약이죠. 그전에는 그 우물한 개구를 우리나라에서만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됐었고 의사나 약사들도 고연봉의 월급을 안정적으로 삶을 살았었죠.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그 판을 확 뒤집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. 왜 현대차, 기아차가 했고 삼성전자가 했는데 왜 셀트리온을 못하겠습니까?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발표한 중장기 투자전략 2030 있죠? 저는 그게 당연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. 자 이제 그렇게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.